네, 안녕하세요. 저 박혜인 선생님 강의 듣고 이번에 합격하게 된 인천중등특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1월과 11월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담아봤고 그 이후에 이번 특강에서 주제되는 질문들,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팁들을 드리고자 이 팔문팔답으로 한번 질문과 답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Q&A 이렇게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월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어요. 여기 선생님들 모습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들도 그러셨겠지만 공부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에 되게 어색한 몸이었고 밑빠진 독과 같은 암기력, 정말 뒤돌아설면 까먹고 저는 암기력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격을 했다는 거 선생님들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꼴이 포함이 안 됐네요. 자, 그래도 좀 잘 봐주세요. 자, 1, 2월 공부부터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전에 저는 정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 2월부터 이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머리에 주입했습니다. 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제가 1, 2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한번 잡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강의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직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강을 들으셔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강의에 밀리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커리큘럼이 매도래는 어떤 걸 듣고 또 매도래는 어떤 걸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 2월 강의가 밀리면 그걸 3, 4월에 들어야 되고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에 있어서 밀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절대 밀리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 습관을 다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1, 2월에는 강의 시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강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헤인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자기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로는 먼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대가 어디가 맞는지 또는 어떨 때 내가 집중이 잘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항상 교육학의 경우에는 저쪽 다른 학원 강사분을 들었었는데 그때 끝나고 인출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교육학 배운 거 다 인출하고 간다고 생각해서 그걸 빠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학은 항상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그 세 번째 내용으로 철저한 복습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오늘 꼭 보고 잔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임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네 번째 교육학 특학 비율을 정하는 게 또 문제였는데요.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교육학이 20점이고 특학 80점이 2대8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때 5대5 비율로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으로 갈수록 특학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내가 교육학을 잡자라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처음 교육학을 공부할 때 되게 장벽이 높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무 단지 단순한 기? 이런 느낌의 공부라는 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반반으로 잡아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테마 강의 완강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건 헤인쌤이 또 1, 2월에 항상 주시는 테마 강의이실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령 공부에서 핵심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듣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정말 고득점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반에 가면 되게 시간 아까워서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버거워요. 그래서 1, 2월에 선생님도 이걸 완강하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월 공부가 끝나고 이 주제에 대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봤는데요. 헤인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1, 2월 전에 넣지 않고 지금 넣었냐면 제가 헤인쌤 강의를 3월부터 듣기를 시작했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강사분들 들었었는데 3월에 제가 그전까지 노량진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대구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동준쌤과 맥주를 마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면서 내가 1, 2월에 공부를 어떻게 했다. 동준쌤도 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길이 없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헤인쌤 연팩을 바로 끊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앞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브노트 제작이 저에게 컸어요. 이게 초수인 저에게 가장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초수, 특히 또 제 1, 2월에 저는 뭐가 중요한지 기본 이론서를 보면 너무 글이 많아요. 이 중에서 내가 뭘 외워야 되지? 내가 인출을 하면 뭘 인출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인쌤은 서브노트를 제작해 주시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정말. 그것도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내가 이걸 선택해야겠구나 하는 하나의 메리트로 느껴졌었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구성이었습니다. 스터디 구성은 모든 강사분들께서 잡아주세요. 그런데 헤인쌤은 조금 특이했던 게 헤인쌤이 매주 토요일 인출을 봐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느껴졌었는데 그 이유는 박해인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인출해서 물으실 거잖아요. 그게 시험에서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그런 것들, 또 헤인쌤 약점, 치약점 같은 것들 되게 잘 물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놓쳤었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구성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심한 케어 헤인쌤이 항상 매일장특법, 매일교육과정 이런 테마 강의, 다양한 테마 강의들을 통해서 이 수험생들이 놓칠 수 있는, 챙겨주지 않으면 되게 하기 싫은 그런 공부들을 잘 챙겨준다. 그래서 되게 세심한 케어를 해주신다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헤인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3, 5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헤인쌤 직강을 들으려고 하면 스터디원들이랑 인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미 헤인쌤 강의를 안 들었고 서브노트도 없어요. 그러면 스터디원들과 인출하기 어렵겠죠. 같은 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기존에 들었던 기본이론 강의들은 1월에서 4월로 돼 있어서 이미 헤인쌤 수강생들은 다 들은 내용을 저는 반만 들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본이론과 기출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대답을 해볼 텐데요. 여기 제가 3에서 6월 동안 저의 스케줄이에요. 보시면 일단 기본이론 인강, 월화, 그 다음에 목금, 기출인강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저는 4일, 거의 한 5일을 특학 인강에 거의 하루를 바쳤습니다. 그냥 매일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이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강의 노회로 되게 살았습니다. 하루 한 7시간 거의 특학 강의를 들었어야 됐고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했으면 저는 이 한 주간 한 영역을 이번 주 기출 시각이다. 이러면 기본이론 시각 이틀 듣고 목금에 또 시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 반복 5일 동안 시각을 한 7시간 보면 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 그래도 내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들을 소화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버텼고요. 두 번째로 교육학 시간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강 자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한 시간으로 잡았었어요. 이게 되게 작은 시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 스케줄이 가능하고 교육학이 제가 쭉 이어갔던 이유는 1, 2월에 교육학을 정말 반반 투자하면서 확실히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스터디 활용인데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기본이론에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인출을 하면서 아, 내가 이번 주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인출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되네. 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꿋꿋이 정말 3월에서 6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했던 포인트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 6월에서는 처음 느껴진 기분이 아, 내가 기본이론만 공부했는데도 기출문제가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 내가 기본이론만 해서 지금 당장에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내가 오래 풀어야 돼 문제들과 가장 유사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본이론만 제대로 공부해도 기출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출문제를 풀었었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기본이론을 먼저 다 훑어보고 내가 기본이론을 좀 안다 했을 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풀면서 이론서는 절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는 걸로만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뭐가 취약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론서를 보지 않고 기출문제를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이론에서는 제가 복습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매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기본이론들은 듣지 못했었는데 까먹는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 주 영역은 내가 정말 박살내겠다. 빠삭하게 외우겠다라는 각오로 매주 한 영역에 정말 집중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후에 복습을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저보다 시간이 많으실 거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에 올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초수생이어서 학교 강의를 병행하면서 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저희 학교 교수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이버 강의를 거의 안 보다시피 슬쩍슬쩍 보면서 혜인쌤 인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에서 사이버 강의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기출과 문풀 사이에 공백기를 활용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항상 강의와 강의 사이에는 시간들이 존재해요. 한 2주 정도 텀이 존재하는데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풀릴 수도 있거든요. 풀리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밀린 강의도 듣고 저는 교생을 해서 밀린 강의를 들었었고 서브 인출 이런 것들 정말 하고 그 다음에 문풀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에 철저히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공부를 마치고 이제 문풀을 들어갑니다. 문풀을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저는 딱 이거였습니다. 제목 내 법 교육 과정이 박살났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내가 기본 이루는 어느 정도 그래도 스터디 인출도 있고 이래서 자신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 8월 들어가면 해인쌤이 법 교육 과정을 문제로 내시거든요. 못 풀어요. 저는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법 교육 과정이 그 전에 근데 제가 법 교육 과정을 놓쳤다고 생각 안 했던 게 빈칸 인출을 매일 아침 한 10분씩 또 했고 또 그래도 조금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시험에 들어가면서 키워드 형식의 인출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분명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핵심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시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항상 인출을 할 때는 키워드 형식으로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이 개념이 정답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무슨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 교육 과정에 있어서 통원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때까지도 통원기를 못 했어요. 되게 그냥 빈칸을 보면서 동준쌤이랑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이런 식으로 하고 통원기는 아직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선생님들은 이때부터 통원기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한 답안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전부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교육학 답안 연습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교육학 인강을 이때부터 답안 연습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보고 그 개념을 잠깐 공부한 다음에 한번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교육학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풀과 모고 사이에 공백기 또 공백기가 나오죠. 이 공백기도 활용해야 돼요. 이때 복습이야 당연합니다. 기출. 기출 복습. 기본이론 복습.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이때 모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패스라는 책으로 기본이론서를 잡았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본 이유는 기본이론을 이미 키워드들을 알고 있더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줄글로 풀어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키워드는 잡혀있는데 또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타났을 때 제 핀트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패스를 보면서 한번 인출. 아 그래 이런 내용이 있지 하면서 딱 정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스터디 2주의 전용력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스터디 운영을 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공이 정말 폭풍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3월부터 혜인쌤 기본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뒤처진 느낌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이론을 듣고 들어온 스터디 선생님들과 인출하면서 많이 밀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스터디 인출을 통해서 정말 이때는 거의 따라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출 스터디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교육학 장벽이 깨집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되게 장벽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 높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학 장벽은 특학보다 빨리 깨지고 특학은 끝까지 깨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는데 교육학 장벽이 쉽게 깨진다는 거. 정말 반복하시고 인출 꾸준히 이어가시면 이 시기 교육학 정말 아 나 자신있다라는 말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지 말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교육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질문인데요. 모고에서 갑작스러운 성장세 그 이유라는 주제 질문인데요. 제가 1차 모의고사에서 16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한 성적은 16등은 안 해였어요. 저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제 스스로가 기본이론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낮은 성적을 받고 큰일 났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점수를 깎는 요소들을 파악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법교육 과정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 또 교육 과정에는 청론과 교과가 있습니다. 그 교과 영역 또한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부족한 영역에 대한 보완이 없었다라는 걸 느꼈었고요. 세 번째 실수. 이 실수가 정말 끝까지 우리 시험의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캐치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입하는 거 또는 내가 핀트가 나갔다거나 또는 키워드가 부족했던 거 이런 거 위주로요. 그래서 9월, 10월 공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공성수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 시간에도 배울 수 있으셨겠지만 성을 공략하는 거, 성을 지키는 이런 개념을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구시어 공부에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내 위치를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이걸 지키면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제 팍 올라가야 된다. 나 이거 극복해야,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공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성을,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다섯 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다섯 배냐. 그 이유는 이 시기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엎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수성을 하는 입장의 분들은 이제 잔챙이, 중요하지 않은 공부들을 또한 잡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자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우시는데 공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이론이 아직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셔서 수성의 입장에서 구호를 마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저는 이때부터 통원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법교육과정은 통원기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교육과정 부수겠다. 정말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폭풍성장기를 이뤘고요. 그런데 장특법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특법은 끝까지 어려운 문제로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시간을 늘렸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을 정말 정복하고 싶어서 아침 세수할 때, 그리고 밤 저녁에 샤워를 할 때 유튜브 보면 교육과정 나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들었었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그걸 들으면서 아 맞다, 이 부분을 하면 이 내용이 나와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라도 공부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 1시간, 밤 1시간 이렇게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세 번째는 실수 포인트를 메모하고 이걸 시험 전에 항상 확인했었어요. 모의고사를 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적어놓고요. 그걸 모의고사 치기 직전에 봐요. 보고, 아 나 이번 모의고사에선 이 실수 포인트 절대 안 놓친다. 이 생각으로 항상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학은 매일 한 영역 인출을 시작했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가장 지겨워요. 정말 9시월, 11월은 긴장돼서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힘든데 한 주 저희는 전 영역 스터디를 하면서 인내하고, 정말 인내하면서 또 인내는 쓰고도 열매는 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이제는 돌을 닦듯이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공부 아, 이거 나오면 안 돼. 11월 공부에서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 안 적은 이유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적은다고 한들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과 다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내가 부족한 공부 채우시고 그때 되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척척척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자, 11월 공부를 하고 이거 이렇게 넘어가고 2차 극복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2차에서 또 혜진쌤이 아까 팁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접 2차 준비해 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초수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되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비교과 선생님들이랑 스터디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비교과 선생님들은 면접 100%세요. 저희는 수업 시험 반, 면접 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인출을 하면 정말 인출이 아니라 이제 연습을 하면 제가 항상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 파악을 했는데 기본 이론 자체가 면접도 기본 이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기본 이론 자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그 스터디를 나가고 혼자 준비했습니다. 혼자 면접 이론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들 위주로 혼자 공부하면서 인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동준쌤이랑 즉답형은 따로 준비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요. 지금은 보셔도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1차가 끝나고 제 생각이 나면 이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차를 잘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1차를 정말 잘 쳐야지 2차를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1차 점수가 높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할 때도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실현들을 하고 그러는데 낮아버리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기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1차를 잘 치겠다. 1차로 내가 다 박살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문팔답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문팔답에 있어서 8개의 질문이 나올 건데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질문은 공부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질문을 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갈로가 있는 걸 보면 1년만 공부할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 맞기 때문에 평일 다 반납해. 그리고 주말은 그래도 조금 놀겠어. 근데 난 1년만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악착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복이 없는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 조금만 자고 이런 공부보다는 정말 계획에 맞는 그 시간이 끝나면 난 집에 가서 잘 거야. 약간 일마인드로 계획한 시간만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갖춰져야지 저는 이 임룡이라는 시험이 벼락치기로 한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 꾸준함과 계획에 따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의 기복이 없이.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양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적었었는데요. 이 말은 3, 5월에 혜인쌤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결국 도달하는 위치는 다들 비슷해. 수준은 다 비슷하니까 제가 3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꾸준히 하면 결국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게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혜인쌤 말처럼 이제 10월쯤 되니까 다른 제가 뒤처졌다고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을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실수를 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결국 양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공부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1월에서 6월까지는요. 제가 토요일 오후부터 쉬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해리쌤과 인출이 있고 또 동준쌤이랑 좀 교육하기 인출을 했었고 그게 끝나면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휴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일요일 휴식 그다음에 9, 10월 1, 11월 오전 휴식 이런 식으로 점차 제 몸이 어색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렸던 것 같아요. 너무 확 늘리려고 노력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출 스터디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질문을 담아봤는데요. 이 부분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처음에 키워드 예시를 다 적어놨습니다. 팩스를 예시로. 1단계 이름 정도 처음엔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점 예시까지 얘기해보라. 이런 식으로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인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스터디가 전원 합격했잖아요. 이 이유는 스터디의 서로 간의 케미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동준쌤이 말했던 것처럼 승호쌤은 기본이론에 치중을 하셨고 또 동준쌤은 또 별명을 또 지어줬는데 이지업이라고 제가 지어줬습니다. 이 지업적인 부분을 정말 파고드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씩 얻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들도 챙기니까 이제는 그 지업적인 게 기본이론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결국엔 다 됐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저에게 조금 더 득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이런 것도 서스럼 없이 질문하면서 다양하게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할 때 뻔한 질문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응용하고 이 파트에 있었던 걸 얘기하면 내가 이 파트를 공부하다가 다른 파트에서 좀 헷갈렸던 게 있어. 그러면 그 파트는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나중에 인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쌤들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질문을 해주셔야지 정말 효과적인 스터디 인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점자 공부입니다. 점자 공부는 일단 테마 강의를 들으시면 1, 2월에 한 번 점자를 다 외우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저는 9월부터 점자 스터디를 시작했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께서는 선생님께서는 1월부터 얘기하셨는데 저는 9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점자 스터디 밴드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밴드에서 이 주제, 처음으로 주제 완전 적고 그 다음에 문제 적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점자는 그 규정들에 맞춘 문제를 출제를 해서 각자 여기 밑에 답글로 달아준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주 하나씩 월요일은 누가 화요일은 누가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해서 했었고요. 결국 이것들이 하루에 20분을 투자하는데 나중엔 정말 점자가 너무 쉽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또 만들어놓으면 하게 되니까 이런 스터디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기출을 얼마나 돌렸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총 여기는 사회적회인데 5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 5월 기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기출을 풀었었고 7, 8월 문풀 강의에 들어갈 때 먼저 기출을 한번 돌리고 기본이론 한번 돌리고 강론 한번 돌리는 식으로 세 번 돌리고 문풀 강의 시험을 풀러 갔었어요. 그때 한 번을 이렇게 복습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모의 강의 전에 또 한 번 더 복습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기출 문제를 보면 헤인쌤이 또 영역별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 보면 다른 빈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빈칸들은 기출에서 다른 영역들로 출제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인출을 하면서 정말 여기 문제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인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9월 모의 전에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연도별 기출을 한번 돌렸고 그리고 틀렸던 문제를 체크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총 5회 이렇게 돌렸었습니다. 인명공부 중에 스스로 했던 노력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사소한 거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생활 패턴 이런 걸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7월 전까지는 시간이 많아서 야간에 러닝하면서 체력 단련도 하고 공부 중에 핸드폰 꺼두는 걸 또 원칙으로 했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꺼두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저는 일단 다 꺼두고 내팽개 쳐다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스타그램 유튜브 삭제 이거 참 제가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보면 정말 별 내용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면 모든 게 재밌어서 이거에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 다 삭제하고 차라리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라도 하자. 삭제를 해서 그래야지 1차 방어막처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면 되게 그게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라도 내가 줄이자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제가 또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음주 자제 특히 일요일에는 월요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주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마시고 싶어서 무알콜 맥주 이렇게 마셨었습니다. 다음으로 7번으로 쉬는 날 뭐 했었는지 쉬는 날에는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되게 뭐 과음하고 게임하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은 공부하는데 되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거나 미술관을 가든가 영화 보고 뭐 이런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덜 자극적인 부드러운 그런 취미 생활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8번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학교 강의 병행 공부 어떻게 했는지 라는 거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를 잘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동준쌤이랑 교육과정 법을 인출했었어요. 한 10분 동안 그렇게 어떻게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을 활용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 대학교 강의에는 교육학 강의가 있어서 교육학을 가르쳐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때 그러면 교육학 공부를 이때 하는 걸로 치자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인출을 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감옥이라면 그냥 아 이 시간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구나 공부 안 해도 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 나중에 분과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입룡 공부는 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줄다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줄다리기를 하면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경험으로는 너무 처음부터 긴장해서 힘을 주면 끝발에 손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게 되는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 줄다리기와 같이 입룡 공부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기려면 처음부터 이 끈을 놓지 않고 되게 적당한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끝심을 발휘해서 당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 절대 놓으시면 안되고 정말 평일에는 공부를 한다고 잡으셨으면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치만 나는 아직 대우는 중이다.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서 힘을 아끼고 있다. 단지 놓지 않고 있을 뿐이지 라는 생각으로 꾸준함을 가지고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시면 정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나중에 2월달에 최종합격 증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는 문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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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